안녕하세요. 이토마토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 1등, 2등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이고요. 웨인하고 기관의 매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가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시총 1, 2, 3, 4위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거의 2%에서 거의 7%대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4월 달은 제가 일정을 좀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4월 달은 일정이 크게 보이는 일정이 없습니다.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런 작은 일정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4월 한 중순부터 미국의 어떤 대형은행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주를 보셔야 된다고 했고 3월 거의 말, 거의 지난주부터 실적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중국의 어떤 PMI 지수 같은 것들이 좋아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적이 괜찮습니다. 터널아운드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해서 상승이 좀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 전에는 조선도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4월 달에는 실적 시즌을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적 그리고 수출 좋은 쪽이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섹터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조선 쪽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에서 버티는 섹터가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4월 달에는 장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박스건, 잘하면 박스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러 삼천단 대학도 어떤 뉴스가 나온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데 외인이 좀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350원대입니다. 작년이었으면 1,350원대였으면 외국인 다 팔고 나갑니다. 지금 여기 띄워주고 계신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는 6,394억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도 좀 매수하고 있는데 모두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이 좀 좋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이 1,350원대에 그 이상으로 올라오면 되게 위험합니다. 외국인이 팔고 나갑니다. 여태까지 외국인이 주도해서 계속 끌어올렸던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이 지금 더 이상 한국장을 살 어떤 요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오늘 사는 건 뭐냐? 저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자금이 유입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금들 있잖아요. 그런 자금을 빼서 지금 다 반도체로 다 그냥 몰아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한테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입니다. 전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1위, 2위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을 때 그 다음날 뭐가 갔습니까? 삼성전자 갔거든요. 어제 미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BOA, 벤커버 아메리카의 컨센서스가, 목표 주가가 140달러로 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실적 발표로 그때 삼성전자가 간 기억이 있으면 오늘도 가는 거였는데 맞죠. 오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기관도 지금 같이 삼성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안 사고 다른 종목들에서 빼서 지금 다 반도체 사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6월 공매도 재개 이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이슈고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사기 위해서 외국인이 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상으로는 결국에는 저희 반도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시총 상위주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강세니까 다른 코스닥 종목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차전지만 갔어요. 그런 수급의 쏠림 현상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올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4월 5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다시 세론이 될지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될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끝나면 4월 26일에는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적 발표가. 그리고 그 중간에 랩 리서치라든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4월 달은 뭐다?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4월 달은 아무래도 수급 쏠림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외에는 다른 섹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주구장창 가지는 않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돌아가면 시세가 나옵니다. 오늘은 삼성의 SSD, 그죠? 그거 25% 가격 인상 그 이슈로 랜드 플래시 쪽하고 SSD 쪽이 상당히 강세죠. 전공적 쪽이 강세였는데 랜드 쪽, 이런 쪽이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리스타킹 수요, 그런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HBM에 이제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족 어떤 이슈, 그래서 재고를 다시 축적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공정이 지난주부터 강세였고, 오늘 저희도 테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였고요. 돌아가면 시세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향해 어떤 전공정, 특히 이쪽이 좀 상당히 강세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4월 5일이니까, 이거 지난 다음엔 다시 SK하이닉스 쪽으로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반도체 섹터,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향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다시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 20에서 50%씩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가지 않는 섹터를 자꾸 붙들고 있기보다는, 몇 년 기다려야 되셨습니까? 한 번 강했던 종목들은.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라. 왜?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SK하이닉스 향인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서 수주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수주권이 이번 실적,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분기, 이번 실적 발표에 반도체 섹터, 특히 HBM 섹터는 가장 기대감이 클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오늘도 좀 가는 흐름이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특히 가장 기대되는 섹터는 화장품도 있었고 미용기기도 있었고, 조선, 반도체 있었는데, 이 중에 반도체, 그리고 아직 좀 덜간 조선 쪽도 조금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초반에 제가 좀 너무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일정을 이야기 드리잖아요. 일정을 이야기 드리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일정 정리해서 제가 이제 토마토토클럽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미 공략한 것들이 다 시세가 나왔어요, 오늘까지.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이미 지금 제가 정리한 것들이 많이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간에, 주말에 정리를 하고 주초에 그냥 시세가 나오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강하게 움직임이 5%에 10% 정도 수익이 나는 거, 그거 하시면 되지. 매일매일 단타하시고, 매일매일 오늘도 내가 산 거 떨어지는 일일 필요가 없거든요. 참 스윙하기 상당히 힘든 우리 한국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것들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오늘 나와요. 오늘 너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다 떨어지는 장입니다. 반도체랑 일부 쪽 빼고는 다 떨어져요. 로봇도 그렇고 다 오늘 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도체 안 잡으신 분들은 포모가 되게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주식하기 싫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정 매매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정 매매는 거의 월요일, 화요일 수익 다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냥 다음 주 정리하면서 그냥 쉬시면서 그냥 흐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5년째 일정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락장, 상승장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락장에 오히려 제가 정리한 것도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장에 맞는 해징주나 그때 가장 강한 섹터를 제가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제가 봤었는지 그리고 조금 남은 것들이 있어요. 볼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먼저 지난 건데 월요일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에는 현대차 기아 3월 도매 판매 데이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1월, 2월 달에 수출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조금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흐름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좋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서 제가 적은 것들 한번 보시겠어요, 종목들? 여기 화면 보이시면 우리산업, DIC, 상신브레이크 넣었는데 조금 테마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산업, 우리산업 홀딩스, 상신브레이크는 어떤 거였습니까? 샤오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었죠. 이 종목들이 금요일 날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중국에서의 인기가 상당히 커지니까 관련주로 주목받은 것들이었는데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 그래도 금요일 날 샤오미 전기차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온 그런 종목들을 제가 본 겁니다.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대차, 기아 관련해서 좋은 거 많습니다. 두올이나 현대공음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산업하고 상신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강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산업이 오늘도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상신브레이크도 오늘까지 시세가 나왔을 거예요. DIC는 뭐냐? 제가 이슈플로우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에 피디님께서 주제 다루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다가 추세가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봤더니만 폭스바겐에 대한 2분기 납품 어떤 이슈가 있더라고요. 추세가 좋아서 넣었는데 오늘까지도 상승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셔서 에너지적으로도 제가 소모가 많이 돼서 도움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고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정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는 사람이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지만 보는 사람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사물, 도매 판매 데이터 이거 보시고 우리 산업 DIC 상신브레이크 넣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아냐면 제가 주말에 차트를 다 봐요. 재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만큼 노력한다는 거지.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그나마 좋은 것들을 뽑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트라는 거는 추세거든요. 저는 추세를 봐요. 이평선, 여러 가지 보시는 기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 관점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추세라는 거는 주식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가. 한 번 우상향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방향으로 밀어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우상향 추세인 걸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눌림 본다고 하셔서 내려간 거 강했던 건데 내려간 거 보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바닥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많이 하신 분들 빼고는. 그래서 초보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추세가 계속 우상향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또 우상향 한다고 또 그게 또 그 다음 주에 갈 거는 또 알지 못하는데 저는 어떤 테마의 연속성을 조금 본 거죠.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물량이 좀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죽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넣었는데 이미 좀 오늘까지 튀었어요. 샤오미 전기차 쪽은 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재료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걸로 보이고요. 밑에는 이제 심토스 2024 개막식이 있는데 이게 공업 기계 쪽 공작기계 이런 것도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도 있는 그런 어떤 이슈였습니다. 이게 박람회였거든요. 그래서 공작기계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로봇이 있더라고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로봇 해갖고 제가 다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 그중에서 유일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톱텍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규 상장이고 차트적으로 조금 자료가 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유자 영역이거나 아니면 조금 트레이딩 영역이어서 최종본을 제가 작성해 줬으니까 예전에 보여드렸죠, 최종본을. 그런데 거기에는 좀 뺐는데 유일로보틱스 하나만 공략 종목으로 제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강하게 쳐줬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제 강했었는데 유일로보틱스가 이게 변압기 쪽으로 진출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겹테마적으로 어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좀 강하게 쳤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톱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인터뷰 기사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돌파 차트여서 좀 봤었는데 톱텍도 좀 어제까지 오늘까지인가요? 좀 상승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 회의 이런 거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큰 어떤 일정은 아닙니다. 일정은 아닌데 제가 좀 넣어놨었는데 이쪽에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보니까 차트 추세가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의료기기 쪽에 MI텍이 좀 괜찮아서 넣어놨었는데 이게 움직임은 조금 덜했습니다. 의료기기 쪽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실적도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넣어놨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난주 이제 제가 주말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차트적으로 좀 많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전에 만약에 제가 정리하면 되게 막 이만큼 몇 줄 나왔거든요. 근데 종목 수가 좀 많이 좀 줄어서 지난주부터 좀 HLB가 조금 흔들리더니 오늘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원래 금리 인하의 최대의 어떤 수의 섹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준 또 이제 우리 연준이 어떤 금리 인하를 뭐 서두를 거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저번에 그 FMC 끝나고 발표할 때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니 아무래도 좀 이제 물가지표 같은 것도 미리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좀 많이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미장에서 좀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라고 했어요. 미장에서.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국내 어떤 장,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섹터, 즉 제약바이오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실적이 좋은 거 있잖아요.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여러 제약회사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오늘 좀 제약바이오가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아서 버티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겐 조금 좋지 못한 우호적인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아직 계속 밑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시큐리티라고 이걸 출시를 하는데 이거 코파일럿 프로그램 관련해서 총판 계약도 있고 SP소프트가요. 그래서 이게 출시되면 실제로 이득을 봅니다. SP소프트가. 그래서 이걸 적어놨는데 이미 어제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에 100조 넘게 투자한다는 얼마였죠? 하여튼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MS 관련주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SP소프트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세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테슬라의 미국 모델 Y 가격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좋은 뉴스지 않습니까? 테슬라한테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석글을 제가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이번에 이제 오늘인가 오늘 밤에 테슬라 1분기 인도 실적 그게 예상치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잠정치가 발표가 될 건데 예상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 같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모델 가격 인상이 3월 남은 기간 동안 3월 달에 발표가 했었거든요. 3월 남은 기간 동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가격 할인이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가격이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3월 안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실적을 좀 견인하려고 일부러 4월부터 계절적 요인이 있다 이러면서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Y 가격 인상이 2차전지나 아니면 테슬라 쪽에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적어놨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제가 적어놓지는 않고 말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솔브레인에 이노메틀이 적어놨는데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반도체 쪽도 좀 있어가지고 겹테마로 좀 봤었고요. 그 다음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정인데요. 과기정통부랑 국방부가 이제 MOU를 체결해서 정책 협력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에 보면 현대로템, 코치테크놀로지, 비치로테크, 세트레가에 넣어놨는데 현대로템, 코치테크놀로지 상승이 좀 어제도 나왔죠. 현대로템은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하나의 유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슈로 오늘 상당히 강세죠. 지속적으로 방산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중동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 쪽을 쳐서 다시 이제 이란 쪽은 또 이제 보백을 천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방산 쪽은 이슈가 있습니다. 실적도 기대되고. 근데 조금 높아요. 높아가지고 반도체랑 방산 쪽이 좀 높아서 오늘도 또 안 그래도 북한이 도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도발 이슈는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크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이쪽도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철도 수주권도 있었고 K2 전차 추가 수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쪽은 계속적인 수주 이슈 그 다음에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보시면 되고요. 항공우주 쪽도 5월달 우주청 개청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우주 이슈 하나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이제 내일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그때 오시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우주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조 섹터, 일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 좀 하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 것들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정보보호 분야 기술 개발 추진 이런 것도 일정이 강한 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보안 쪽 물리보안하고 이런 정보보안이 있어요. 임퍼셋 이거 분류를 보시면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 휴네시온하고 가비아였거든요. 근데 차단 보십시오. 휴네시온하고 가비아 상승 나왔거든요.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알려주죠. 그래서 어제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어제 좀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휴네시온은 아마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분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드림 시크리티 이런 거 어때요?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추세가 다 안 좋아요. 좋은 것들만 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차트 좋은 거 보시잖아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적을. 그냥 네이버에다가 녹색창에다가 휴네시온 1분기 실적 파피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보통 실적주 같은 것들은 체크해 봅니다. 그 다음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 일정인데요. AI 반도체 오늘 일정입니다. AI 반도체 협업 포럼 출범식 성남이네요. 거기에 이제 기업하고 수요기업 간의 협력의 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제가 이런 일별로 정리한 이 종목 개수가 한 4,50개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20여 개 종목으로 제가 표로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공개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클럽에서 이제 이제 이토마토 클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제가 1차 압축본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로 20여 개 종목으로 추렸는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반도체만 봤어요. 거의.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제가 본 것들이 거의 다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차트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섹터가 가장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반도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다 넣었어요. 반도체만 그냥 거의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오텍스 넣어놨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이거 공중 케이블 일정은 지난주도 있었는데 또 오늘 또 추진계획 확정 발표가 있네요. 이건 내일 아침 조간으로 나올 겁니다. 공중 케이블 하면 전선 섹터 쪽 보시면 돼요. 대원전선 좀 버티고 있더라고요. 전선 섹터도 아시죠? 지금 변압기 쪽이 가고 전선 가고 저는 그 다음을 솔직히 원전으로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다 뭐로 갑니까? 전력으로 가잖아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장 전력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블랙아웃으로 하루 손실만 몇십억 이런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용인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비상 변압기라든가 ESS 쪽 이런 쪽도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이미 부각이 된 종목들 있었죠. 그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거 말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더 가더라고요. 실적상 솔직히 좀 더 갈 것 같은데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효성중공업을 넣어놨던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인텔 중장기 비전비 조직개편 발표 이걸로 제가 벌써 지난주부터 저희 클럽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유리기판 봐야 된다고. 인텔 하면 떠오르는 지금 테마 뭡니까? 인텔이 유리기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테마는 선점했었는데 그래서 일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전주에 저는 이런 일정들을 먼저 초안을 내일부터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주에 일정 보면서 다음주에 뭐가 뜨겠다 이미 파악을 하고 요즘에는 일정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거의 수목금에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시죠? 유리기판 관련 피로옵틱스가 많이 움직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시회에 상승이 나왔고 월요일 그리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주말간에 애플이 유리기판을 공략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 이슈가 있으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삼성이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인텔의 중장기 비전 개편 발표? 그래서 유리기판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PSK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좀 나왔죠. 월요일부터. 인텔 하면 또 이제 인텔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텍 플러스, 피로옵틱스, 피로에너지, JNTC 이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유리기판 쪽이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제가 PD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생고생해서 작성한 다음에 제가 방송에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인텔 관련주 적어놓고 유리기판 관련주 적어놓고 유리기판 밸류체인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죄다 차투순 배열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투순 배열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제가 우리 클럽한테도 보여드리고 방송에도 공개를 합니다. 이 중에서 그리고 뽑아요.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한 1차 압축법을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제 우리 PPT로 돌아오면요. JNTC 보이시죠? 그렇죠?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 무슨 오늘 갭이 강하게 떴다가 내렸는데요. 이런 것들 봤습니다. 우리 클럽에서. JNTC 같은 경우에 또 UTI랑 특허 분쟁 또 승리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저는 보는 것들이 겹테마.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우선 1분이 좋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 주 일정이 있는 거. 그다음에 차트상으로도 돌파 차트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고를 지금 넘어서기 직전이었어요.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 확률이 높아져요. 저도 10년 전부터 제가 주식을 했거든요. 제가 은행원을 잠깐 했었는데 은행원 할 때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차트 보겠다, 차트로 하겠다, 차트로만 하니까 예전에 기었던 게 조선 성광밴드 이런 걸로 상승을 해서 제가 입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로는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차트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트를 자꾸 보면 이게 뭐랄까요. 저의 사고가 제한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람 테크놀로지 기억하세요? 저 신의 한 수 처음 12월에 했을 때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거 온 디바이스 AI 있는데 부과 안 됐다고 했었던 거. 그다음에 엄청나게 갔습니다. 10만 원 넘었었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강하였다가 내려왔어요. 그런 것들 제가 발굴을 하거든요. 그런 거 차트 보면 전고점까지 가겠지? 쌍 보이니까 여기서 팔자? 더 쳐요, 더. 그런 거는 이제 펀더멘탈이나 밸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전고를 돌파하면 그다음 꼭지는 아무도 몰라요. 차트를 자꾸 보게 되면 제한을 하게 됩니다. 저의 어떤 시야를.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 노력을 좀 해요. 차트적인 것도 보지만 재료나 일정을 봐야겠다. 그래서 상당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차트만 볼 때랑은 전혀 저는 달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재료, 차트도 그렇고 수급. 지금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니까 뭐? 실적.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그런 시기면 외국인의 수급 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작은 그런 수급즈가 아니라 작은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은 시청의 작은 종목들은 외인 기관 수급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개인이 울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카데미 하면은 그때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그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수요일 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수목금 일정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이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이제 방문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방문은 보니까요.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관이 방문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관 일정보다는 차관 일정이면 조금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SDV 관련해서 추진동향 파악, 정책과제 발굴 이게 이제 간담회 내용이네요. 간담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러면 정부가 투자겠다 이런 중요한 이슈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다 봤어요.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슈어소프테크가 있는데 차트 추세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자율주행 쪽에 그나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바닥에서 좀 살짝 고개를 들어서 좀 놔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정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테스트 통과 이슈 있었지 않나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EV차가 그 이슈도 있었는데 자율주행 쪽이 그래서 살짝 조금 움직임이 주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개봉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지난주에는 움직임이 조금 둔화했다가 살짝 또 움직임이 나왔죠. 그랬다가 또 주초 어제 Y랩이 그 다음에 뭐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였죠. 그런데 저도 정리해놨잖아요. 이렇게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는요. 이게 제작사가 스튜디오 N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 관련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Y랩을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놨는데 어제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가 저희가 흥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고요. 저는 만약에 이 웹툰 쪽을 보신다면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눌림 같은 거랑 보시면 어떨까 해요. 웹툰 쪽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좀 보실만하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요일 일정도 보시겠습니다.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이게 있어요. 이번 주에는 박람회 일정이 별로 없는데 이게 하나 좀 보이고요. 여기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갑니다. 그래서 광명전기를 넣어놨는데 아마 광명전기도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제가 찾았는데 움직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세가 좀 많이 좋은 게 이 스마트 그리드 쪽은 그래가지고 그쪽 관련해서 광명전기를 좀 그나마 괜찮다고 봤는데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어제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니 수요일 날 일정인데 왜 어제 간 걸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차트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해요. 근데 저는 시세가 좀 빨리 나오는 그런 차트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일정할 때는 그래서 광명전기가 가장 추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오면 이미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정리한 거 보니까 여기 제가 일정에는 이거 광명전기 하나밖에 안 넣어놨네요.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디지털 질서 정립하면 디지털 플랫폼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포스코 DX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노루스 이런 종목들도 합니다. 이런 회사들도 하는데 근데 가장 강한 게 디지털 플랫폼 하면 외우세요.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링레트, 그 다음에 줌 인터넷. 이렇게. 저는 매번 볼 때마다 데이터, 디지털 하면 저는 바로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래갖고 적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데이터 솔루션 오늘까지 엄청나게 강세였고 링레트도 이게 0.299주인가 0.3주 정도 그거 무증하면서 갑자기 링레트 탔잖아요. 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미리 튀는 게. 물론 데이터 솔루션은 MS가 오픈 AI랑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는 이슈로 어제 강했고 오늘까지 좀 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것들이 정말로 가능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일정에 넣어놓긴 했는데 제가 데이터 쪽 이쪽에서 가장 차트적으로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지금 보는데 SP 소프트까지 넣어놨었는데 최종으로는 제가 데이터 솔루션 링레트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움직임이 좀 있어요. 여기 적어놨네요. 데이터 솔루션 링레트 줌인턴에 올려주셨어요. 디지털 플랫폼 관련지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특히 링레트는 주주친화정책 발표 이슈로 지속 우상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추세가 좋은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호재도 좀 잘 나오고 지속적인 어떤 우상향 추세니까 치세도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2천여 개 차트 본다고 맨날 얘기 드리는데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좋게 보겠고 맨날 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노력한 만큼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되게 짜릿합니다. 추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물론 수요일 일정이긴 한데 이미 시세를 줬기 때문에 조금 너무 높아요.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목요일 일정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일정에는 부총리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쪽이 이제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저밸류 쪽에 샀다가 이제 다 빼요. 현대차 기아도 지금 많이 추세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은행주도 많이 지금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반도체로 지금 넣고 있는데 그나마 괜찮은 게 CJ랑 HD 현대입니다. HD 현대는 저는 조금 괜찮게 보는 지주회사입니다. SK 스퀘어랑 SK 스퀘어는 SK 하이넥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4월에 그런 것들도 있고 지주사로서 조선 쪽이 좀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 HD 현대 쪽은 좀 그나마 낫지 않을까 C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어떤 지분 가치 그게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강세였어요. 그래서 시세가 이게 이미 월요일날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CJ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었고요. 밑에 보시면 원전 쪽에 좀 이슈가 있는데 여기도 효성증권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원전 쪽이 좀 크게 좀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데 어제 우진엔텍이 좀 갔을 겁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원전 섹터죠. 그리고 EM 코리아도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쪽이 크게 차트적으로 좀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난 것들을 제가 좀 넣어놨었고요. 저는 원전 쪽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일정이 있거든요. 체코나 폴란드 원전의 어떤 입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마 4월이나 5월 달에도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M 코리아는 그래서 아마 어제 시세가 좀 나왔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실적도 좀 개선되더라고요. EM 코리아가 그리고 하는 것도 많아요.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고 기업 내용을 다시 좀 찾아 봅니다. 실적은 또 어떤지 그래서 괜찮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효성증거업이 좀 많이 좀 안 갔네요. 그 다음 일정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일정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구축 지원해가지고 저도 찾아봤죠. 이게 혹시나 어떤 일정인가 찾아보니까 한 90몇억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것은 아니어서 저는 5G 쪽 한번 보고 싶어갖고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5G가 조금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좀 있는 것들을 일부러 보기 위해서 저는 넣기도 해요. 일정이 좀 약한데 그 섹터의 차트가 좋으면 일부러 가져와요. 저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일정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번 얘기하듯이 뭐다? 미인대회 해요. 지난주부터 계속 차트 추세 좋은 거. 그중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면 제가 저번에 흑자 전화로 제가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아이패밀리 SC도 얘기했지만 토니모리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화장품 하면 그냥 토니모리 면세점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게임 같은 경우에 저 크래프톤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가장 핫한 종목 실적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꽤 차 있으면 일정 같은 거 보면 어? 게임 일정이 있어? 그럼 난 크래프톤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시기 싫으시면 김진환 초자 클럽 죄송해요. 아니면 제 그냥 이슈 플로우나 아니면 제 프로그램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정이나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막강하다고 최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다음 보시겠어요. 밑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정에 최강이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증권사에서도 오포가 오고 했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던 거 그래서 농어촌 통신망 구축 지원 개시 일정엔 통신 5G 이런 종목들을 제가 다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 넣었는데 AP위성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저밸류 ETF에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움직임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대덕전자 보이시죠? 대덕전자가 기판 관련으로 뉴스가 월요일 날 나왔죠.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월요일 날 봤던 종목인데 상승 나왔잖아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보이죠? 상승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정리한 거에도 보면은요. 통신 관련 주에는 AP위성, 비센전자, 5G는 대덕전자, 서진 시스템, 자람 테크놀로지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줄여서 이렇게 세 종목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세 종목 중에서 대덕전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제, 오늘 상당히 강세였죠.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확률이 되게 높죠? 밑에 보시면 블랙핑크, 로제가 CJ E&M이 하는 겁니다. 아일랜드 시그널송 참여인데 CJ E&M이 제가 이슈 프로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엔터 쪽에서는 그나마 계속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다. 그때부터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나? 그래서 CJ E&M 가잖아요. 아마 시세를 줬을 겁니다. 오늘 너무 장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움직임이 나왔나. 어제 시세 나오고 아마 오늘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일정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가 있었나? 대성창2가 아마 시프트업이라고 투자한 게임사죠. 그 관련해서 아마 어제까지 시세가 나왔을 거예요. 오늘 좀 상승이 좀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급하게 내리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IPO 관련해서 좀 더 내리면 바닥 잡으면 한 번 더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금요일 날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와서 넣어놨었을 거예요. 메타버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강하진 않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4월 말인데 그때쯤 다시 한 번 가서 보시면 어떨까 해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메타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그 종목은 AI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런 거 메타버스 보시는 게 아닙니다. AI 관련해서 AI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히 실적을 높였어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거기에 삼성전자를 넣어놨습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이슈나 테마주 찌라시 같은 거 보면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넣어놨어요. 원익 IPS, 테스 와 오늘 엄청나게 강세한 테스 넣어놨네요. 테스는 오늘 아시다시피 SSD 관련 랜드 플래시 관련해서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강세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서 본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더 좋을 거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략 5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조 이상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환호하겠고 그리고 이미 좀 이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금요일 날에는 세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안정적으로 목요일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건 수급이 기관하고 외인이 자꾸 사다 보니까 수급이 그냥 빨려 들어가면 다른 거에서 다 뺏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물론 테스나 원의 가입했을 때 같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 전공정 쪽이죠. 원래 이쪽이. 그래서 이쪽도 좀 볼만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제가 엄청나게 정리를 했어요. 이쪽이 좀 차트적으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좀 몇 개 뽑아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뽑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 보시면 마원 관련해서 링크 제네시스 이런 것들도 제가 뽑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미국 AACR 이거는 이제 이슈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좀 임박을 했고 오늘 좀 많이 빼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ABL 바이오 3.1제약은 어제까지 시세를 줬습니다. 오늘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남은 거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고 계속해서 그냥 반도체 쪽 보시고 현금 조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끝나고 실적 공백기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 시장이 극복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오늘 홍콩장 이런 장도 가는데 우리 장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 상관없이 많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라이브가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좀 인지도가 좀 높아지나요? 그래서 신의 한 수도 보니까 VOD가 조회수가 거의 3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봉계도에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평가 돼 있었는데 또 제 일정 이런 것들 시황이나 다른 어떤 섹터 얘기는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종목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번에 정테마 얘기했는데 정치 이슈를 다루느냐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어느 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뉴스가 있고 관련 테마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그 종목들 그때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대표 관련주 가고 했잖아요. 저는 종목만 얘기하는 거지 정치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리하는 것들은 도움 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보시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일정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라이브가 있는데 라이브에서는 제가 지금 화면은 제가 띄워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당일 공략해서 제가 막 정리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보여드려요. 어떻게 제가 뉴스 같은 것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정리해서 압축해서 그날 어떤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는데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펀더메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슈, 수급이 중요해요. 운하라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항상 일정 그 다음에 뉴스 꼭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토마토에서.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 오시면 제가 그런 것들 다 공개해드려요. 어떤 걸 보는지 앞으로 볼 것도 얘기해드리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또 일정 그리고 다른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